네, 반갑습니다. 황규영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 DBIR 스페이셜 밀결합 DBMS 개발 및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 DBMS는 한국과학기술원 첨단 정보기술연구센터에서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죠. 26년에 넘어 걸쳐 순수 국내 기술로 기존 기술을 쓰지 않고 스크래치부터 개발해온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자 검색엔진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텍스트 정보검색 1997년 및 공간 DB엔진 1996년과 밀결합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DBMS이면서 동시에 검색엔진 그리고 동시에 GIS엔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QL 3 표준을 지원하고 32비트, 64비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컨퍼러스 컨트롤, 파손 회복기법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코스 그래뉴얼 락킹 버전이고 하나는 파인 그래뉴얼 락킹 버전인데 코스 그래뉴에서는 프로프라이티리한 파손 회복기법을 미국 특허를 획득한 방법을 쓰고 있고 파인 그래뉴얼에서는 월 기반의 에이리스 파손 회복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정보검색 지리 및 공간 DB 지리로 확장된 객체지향 SQL, OOSQL을 지원하고 있고요. 총 약 60만 라인의 고난도의 초정밀 코드 C와 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년간 많은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었고 또 후학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2016년에 오픈소스로 GitHub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릴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디세우스의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 DBMS 개발 프로젝트는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했던 1990년에 출범을 해서 1995년에 객체지향 DBMS로 국내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이건 한국 컴퓨터 통신의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정보검색용 객체지향 DBMS인 오디세우스 IR이 개발이 돼서 DBMS의 정보검색, 풀텍스트 서치 기능이 밀결합이 되었고 오디세우스 IR 코스무스는 네이버 컴에 기술 이전이 되어 가지고 네이버의 전신인 유니서치 1996년, 웹글라이더 97년, 네이버 검색 엔진 97년에 2000년 개발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DB 스페이셜 밀결합 공간 객체 저장 시스템 오디세우스 지오스가 1996년에 개발되었고 GIS 퀘리 랭기지인 Geographical SQL이 1998년에 개발이 되어서 저장 시스템의 공간 DB 및 GIS 기능을 밀결합한 것을 제공하였고 한국 통신의 기술이 이전돼서 한국 통신 데이터의 제우스 GIS 시스템 개발에 활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IEEE, ICD, 우리 분야의 TOP3 컨퍼런스인데요. 2007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GIS형 오디세우스 지오 스토 공간 DBMS가 1999년에 개발이 되어서 DBMS의 공간 및 DB 및 공간 DB 및 GIS 기능을 밀결합한 것을 제공하였고 2001년에는 오디세우스 OOSQL 정보 검색력 객체 관계형 DBMS가 개발이 되어서 객체 관계형으로 진화하고 대검찰청, KTNG, 네오비즈 등 수많은 기관과 기업에 실용화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IEEE, ICD, 2005년에 발표돼서 최우수 시스템 시연 논문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코스모스 MT64 다사용자 64비트 멀티스레드 저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대 64ZB의 볼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2005년에는 오디세우스 XML DBMS를 개발해서 LG전자의 기술이 이전이 되었고 2006년에는 Open GIS 표준 명세를 따르는 오디세우스 GO3 SQL 공간 DBMS가 개발이 되어서 Gio Informatica Journal에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오디세우스 Parallel OOSQL 병렬 DBMS를 개발해서 2013년에 인터넷 스케일, 구글 스케일의 Massively Parallel 검색 엔진인 오디스가 개발이 되어서 ACM 시그모드 국제학술대회 2013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오디세우스 에드코스모스 교육용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기트허브와 랩 홈페이지에 릴리스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희가 개발했던 오디세우스 OOSQL DBIR 스페셜 밀렬압 DBMS 핵심 모조를 기트허브와 랩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BSD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 그래뉴 락킹 버전만 릴리스되고 파인 그래뉴 버전은 차후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DBIR 스페셜 밀결합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BIR 밀결합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타이트 인테그레이션, 타이트 커플링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IR 인덱스와 정보 검색 기능을 DBMS 엔진의 저장 시스템 수준에서 밀결합한 아키텍처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이 DBMS이면서 동시에 검색 엔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기술은 DBIR 밀결합 분야에 세계 최초로 국제 특허로 1999년에 출원이 돼서 2002년에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굴지 IT 기업들인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DBIR 밀결합 기술을 사용할 병렬 검색 엔진 오디스는 DBMS로는 고성능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ACM 시그모드 2013년에 레귤러 페이퍼로 발표가 되었고 2009년에는 ACM CIKM 학술 대회에서 제가 키노트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DBIR 타이트 인테그레이션의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루스 커플링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보 검색이나 공간 DB 같은 익스텐시블 타입 레이어를 쿼리 프로세서에 SQL 레이어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타이트 커플링에서는 익스텐시블 타입 레이어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깊이 인베드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은 1999년에 미국 특허로 출원된 DBIR 세계 최초의 테크인데요. 여기에 특징은 포싱 리스트에 서브인덱스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은 상용 시스템들과 논문에서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데 전부 저희 특허를 지금 인프린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DB 스페이셜 밀결합은 공간 인덱스, 공간 연산 기능을 저장 시스템 수준에서 밀결합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DBMS이면서 동시에 GIS 엔진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기 그림은 오디세우스가 GIS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응용 예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오디세우스 DBMS 기술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우리 연구실 졸업생인 이해진 의장의 네이버 창업 시에 네이버 초기 검색 엔진에 장착이 되어서 1996년에 유니서치, 1997년에 웹글라이더, 그리고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네이버 검색 엔진 개발에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경제, 문화,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요. 경제적으로는 오디세우스 DBMS 검색 기술은 당시 앞서가는 기술로서 당시는 검색이 당연히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수초 내지 수분 정도. 그래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때인데 이때 일촌의 응답이라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로소 인터넷 스케일의 검색이 가능해졌고 이걸 확산시킴으로써 구글, 야후 등 외국 기술에 맞서서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을 지키고 네이버가 시가총액 30조 원의 국내 최대 포탈로 성장하는 데 크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공로로 과학기술부 이달의 과학자상 수사를 1998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오디세우스를 장착한 네이버 검색 엔진이 노동부, 중앙일보, 한겨레를 포함한 250여 개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전파되고 사용되어서 전국에 확산됨으로써 국내 인터넷 정보문화 바라기에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를 새로 열고 확산하는 데 공언해서 인터넷 정보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로로 정보통신부의 정보문화상 기술상을 1999년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네이버와 같은 내 대형 IT 소프트웨어 회사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역량이 매우 열악하였던 당시에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선구자적으로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기술적 의미는 검색 엔진에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접목하여 월등한 성능이 가능하여 입증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가 1997년에서 99년 사이에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오디세우스 기술을 사용해서 빠른 검색을 제공한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파급 효과로는 한국통신 데이터의 GIS 시스템 제우스 개발에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통신 장기 기초를 통해서 공간 질의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장된 DB 스페셜 밀결합 시스템인 오디세우스 지오스 지오그라픽 SQL을 기술 이전하여서 이때 한국통신에서 분사했던 한국통신 데이터 당신 대표 이사가 김장수 대표였는데요. DB 스페셜 기술들을 널리 후에 상용화된 GIS 시스템인 제우스 개발에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오디세우스와 MLGF의 밀결합 시스템을 제공해 드렸었는데 UniSQL의 R3를 밀결합하는 스타트리를 밀결합하는 구조로 개발을 하셔서 상용화로 상당히 성공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시스템인 쇼어와 동시대 기술이고 포스트 GIS에 3년 이상 앞선 기술입니다.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지리정보서비스 구축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하의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술 이전 및 실행화 실적으로서는 마이시크의 전국규모 웹검색 서비스가 있었고 특이한 기술은 내직검색기, 홈서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그때 선보였는데 이것은 구글의 사이트 지정 검색에 4년 이상 선행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법무검찰 종합자료 검색 시스템에 활용이 돼서 11년간 활용이 돼서 전국의 고지검에 있는 7천여 검사들이 애용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세이클럽 외 게시판 검색 시스템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도서관 최초 구축 사례로 1998년에서 2004년 6년에 걸쳐서 교수, 학생, 지원들에게 빠른 검색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용할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학들을 통한 간접적인 공헌 및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래 탁보훈 졸업생은 한국이동통신에서 분사된 벤처기업인 유엔젤의 창원 멤버로서 오디세우스의 주기억 장치 버전인 헤르메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HLR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무선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여 시가총액 780억 원의 중기형 기업으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조문중 김계정 졸업생은 LG전자기술원에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인베디드 DBMS인 LGEDBMS를 개발하여 세계 탑 컨퍼런스인 BLDB 2006년에 발표하고 LG전자 피처폰의 50%에 해당하는 피처폰의 장착이 상용화되어서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박상영 졸업생은 오디세우스 기술에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국산 DBMS인 티베로의 개발 총책을 맡아서 DBMS 개발 출범과 마무리, 상용화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위의 국산 DBMS 기업으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박종목, 한옥신, 이재길, 김민수 박사는 오디세우스 개발을 통하여 습득한 세계 정상급의 프로그래밍 및 아키텍팅 능력을 바탕으로 IBM 알마덴 연구소 등 해외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귀국 후 대학 교원 및 산업체 리더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적 수준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종목 박사는 IBM의 마이클 캐리 박사가 리더하던 Object Strike Back Task Force에 참여하여 IBM DBMS의 초기 오브젝트 릴레이션화에 기여하였고 저희가 오브젝트 릴레이션을 구조를 수출했습니다. IBM의 블링크 이재길, 김민수 박사는 블링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참여해서 개발 및 상품화까지 이끌어냈으며 한옥신 박사는 DB2의 프로그레시브 옵티마이제이션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정상급 시스템 프로그래머 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다수 배출하였고, 이영구 박사, 김민수 박사 등 수십 명, 백 명에 가까운 아키텍트들이 배출이 되었고, 국내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증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수상 실적으로는 말씀드린 이달의 과학자상, 정보문학기술상 이외에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상,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그리고 한국과학재단의 한국의 대표적 기초성과 30선, 그리고 우수연구성과 50선을 수상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대통령상의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오디세우스 DBMS는 26년의 긴 여정였고, 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 객체지향, 객체관계형 DBMS로 개발이 되어 DBIR 스페셜 밀결합의 파이오니어링 아키텍트를 제시하였고, 많은 경제, 문화,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일촌의 검색으로 인터넷 정보문학 상대를 기여하였고, 검색 서비스 DBMS GIS 인더스트리에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계 톱 수준의 샘 프로그래머 겸 아키텍트를 다수 양성하였고, 국내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 선진국 수준 견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을 몇 개 나열해 드렸고요. 여기는 개발 관련된 논문, 키노트, 특허 등이고, 또 이것은 오디세우스 개발 관련 보도 자료를 발췌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픈소스 URD 다음과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